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계획해 일본에 홍보했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합니다. 최해병특검법 재표결이나 연금개혁 등 쟁점파반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원 대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다룰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국 정상 한자리, 한일 중 정상회담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 회담을 여는데 회담 뒤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한중 한일회담과 만찬이 열렸는데요. 먼저 이기종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중 정상들이 만찬에 앞서 공연을 한 어린이 합창단을 격려합니다. 3국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은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습니다. 만찬장에는 3국 도예가들이 재료와 기법을 교류해 만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환영만찬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들이 매년 만나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의 상징으로 3국이 힘을 합쳐 멸종 위기를 극복한 따오기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한일 중 정상들은 오늘 오전 3국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 통상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앞서 8차례의 공동선언에서 한두 번을 빼고는 한반도 문제가 기술됐다면서도 이번엔 어느 정도 강도로 담길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양자회담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안보 현안은 한일 중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중 정상들은 공동 발표 뒤 함께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그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번 회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들으셨다시피 3국 정상이 한 번에 이번에 모인 건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2008년부터 지금 아홉 번째 한중일 정상회의죠. 2008년에 정상회의가 시작될 때는 사실 매년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지금 2008년부터 보면 지금 보면 한 16년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홉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한일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중간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회담이 중단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 보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그다음에 북중러 이런 대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껄끄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한중일 3국이라는 것이 영내 안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경제협력과 같은 공통의 이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어제 만찬에서 따오기 얘기를 했거든요. 따오기라는 게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권에서는 광범위하게 서식하던 새였는데 70년부터 멸종위기에 몰렸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 한 7마리 자연 따오기가 서식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 간에 따오기 보건을 위한 보험 및 보건을 위한 협력들이 있었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결국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3국 간에는 체제도 그렇고 지향하는 가치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의 이익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하나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따오기에 있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에 2인자로 불립니다.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정상회담 맞느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이유 어떻게 저에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그만큼 중국이 아직 여전히 여기에 중점을 안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중국 측에서 총리급이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진타워 주석 시대 이런 때를 보면 총리에다가 상당 힘을 실었단 말이에요, 상당한. 그런데 이게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와서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은 국가 주석에게 전반적인 권력이 몰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지금 리창 총리는 최고 지도자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2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합의된 게 얼마만큼 신뢰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시진핑 주석도 직접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어제 한중 양자회담 성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입니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 2단계 협상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런 게 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확대한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무역협정 하면 무역, 교역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걸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수입 통관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가 나머지 분야에서의 협력들이 강조가 됩니다. 이번에 한중간에도 아마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부분들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사드 국면 때 중국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요구커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얘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FTA를 통해서 협력 분야가 확대가 되게 되면 이거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한번 유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어제 보면 라인 야후 사태 저희가 1, 2주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뤘었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해서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1달락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됩니까? 라인 야후 문제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이게 네이버가 상당 부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셔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아마 기시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외교와는 별개 사안으로 사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일본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일 협력의 절박성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 핵의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해 나갈 분명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한국하고 협력해서 해결하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교 부분이 아니라 일본의 총무 분야에서 총무 성 쪽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 내각 부처들 간에 어떤 국정 철학에 공유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본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일본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여기 신경을 써달라는 의사를 대통령께서 전달을 하신 거고요. 기시사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보안 거버넌스의 문제였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분 매각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다. 이런 화답으로 봐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인가요? 그런데 일본 자체가 내각제고.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 자체가 일본의 여러 파벌 중에서 한 파벌이고 그 파벌이 가장 강력한 파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벌 정치에 따른 내부 정치학이 작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기시사 총리가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죠. 네, 그렇군요. 의견까지 주셨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달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이 다음 달 4일 이전에 위성 발소하겠다. 일본 측에 통보를 한 겁니다. 공교롭게 한일 중 정상회의인 앞두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 3국에 대한 견제구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공동의 압력과 견제가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걸 던져준 것도 있고요. 이번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동혁명에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일본이 바라는 건 중국이 조금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움직여달라. 네.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그거죠. 한일 중 한중일 정상회의랑 무관하게 우리는 그런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로 밀착은 강화가 되는데 북한은 중국의 말을 지금 별로 그렇게 비담아 듣지 않는다는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결속도를 우려한 중국이 또 북한하고 다가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북중러 협력을 북한이 견인해 나가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번 회담이 한일 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리라 또 내야 한다 기대하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불참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어떤 중요한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다만 4년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담 자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중일, 한일 중간에 정기적인 대화 통로를 가지고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수 개혁 대 구조 개혁. 딱 이틀 남은 21대 국회 막판 최대 화두로 연금 개혁이 떠올랐죠. 이 얘기인데요. 여야는 처리하자 말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4년 가까이 뭐 했는지 벼락치기를 해서 끝내자, 아니다 다음 시험 때 하자. 이렇게 보이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국회의장과 야당은 연금 개혁, 구체적으로는 모수 개혁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오늘 추가 논의가 있습니까? 네, 잠시 뒤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대 대표가 만납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어렵게 합의를 본 보험료율 13%,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남은 모수 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섰는데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수 개혁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모수 개혁만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담은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모두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 개혁을 일단락 짓고 구조 개혁을 하는 건 세대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한 뭉통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로는 국민연금 고가를 막을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건 얕은 속임수라고 일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모수 개혁 아니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잠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웅입니다. 강영웅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모수 개혁이다, 구조 개혁이다 지금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여야가 굉장히 이거 갖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수 개혁, 이건 뭔지 설명 좀 해볼까요? 우선 연금 제도에서 내가 내는 돈의 비율을 보험료율 그리고 내 평균 소득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직장인이 40년간 연금을 부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할 때 65세 이후에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연금 수령 연령 등 주요 변수를 모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사실상 합의를 했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에서 43%냐 44%냐 계속해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현재 모수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이 되는데 지난 2월 기준 1070조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면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전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점점 누적 적자가 커지게 되니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수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소득 대체율 44%가 절중하니 이제 됐다. 그럼 야당 말대로 일단 모수 개혁부터 좀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당장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이후 2093년까지 이경 1,656조 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4%로 모수 개혁을 하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이 늦춰지긴 합니다만 역시나 2093년까지 일경 7천조 원의 누적 적자가 쌓입니다. 개혁을 안 할 때에 비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누적 적자가 3,837조 원이 줄지만 여전히 남는 누적 적자는 미래 세대가 다 떠안게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통합이나 아니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야당이 여론만 선점한 채 또 질질 끌려갈 거라는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21대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이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고 21대 국회가 그동안 힘들게 합의를 해온 이것을 국민들에게 마지막 연금 모수 개혁의 선물을 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최상정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퇴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장님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고 숫자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얘기 쭉 들으셨는데 일단 보면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손실이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까지 간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같긴 합니다. 서정표 변호사님, 일단 보면 국회의장은 최의병 특검법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일단은 민주당 쪽 선을 들어준 건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금 문제가 제가 봐도 더 중요한 건 맞죠. 이 부분은 세대 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문제는 모수 개혁하고 구조 개혁이 분리될 수가 있는가. 결국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구조 개혁이라는 게 기초연금이나 연계 문제나 그다음에 다른 직역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것하고 통합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 모수 개혁이 또 필요하거든요, 숫자가. 따라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먼저 바꿔놓고 나중에 또 바꾸려면 이게 또 문제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 번에 원샷으로 개혁하는 게 맞다, 이러봅니다. 22대 때 그냥 넘어가서 하자, 너무 촉박하니까 이런 의견이신가요? 지금 구조 개혁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죠. 또 모수 개혁이 필요하다니까 구조 개혁에 따라서는. 박지원 부원장님, 여기 말씀 이어가서 질문 드리자면 그동안 21대 국회는 뭐 했냐는 거죠. 수십억 들여서 공론화 작업도 했고 많은 토론회도 했는데 지금의 막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며 그동안 뭐 했느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21대 국회가 논건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야당이 정부안을 받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지금 야당이 모수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합의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안이 맞다, 야당안이 맞다, 국회의장안이 틀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이미의 기준입니다. 이미의 기준인데요. 한국 사회의 인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똑같은 그런 인식 패턴인데 이게 한국 사회의 경제라는 것이 엘리트 경제관료에 의해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맞췄고 거기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의 기준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외국의 사례도 보면 연금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관료들이 맞춘 적이 없어요. 하다가 바꾸면 또 틀리면 또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측변수가 많아져가지고 그걸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법을 완벽하게 만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합의되는 건 실현 가능함부터 하고 그다음에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법에 대한 인식부터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릴 때 한국 헌법은 경성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이 빨리 변하고 사회구조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합의되는 것부터 하고 사회적 현상이 예전에 50년 만에 변한다면 이번에는 5년, 3년 만에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번에 합의되는 것부터 문제 바꾸고 그다음에 구조개혁하고 구조개혁할 때 모수가 또 바뀌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정호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 들어보면 정답은 없는 문제가 같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박지원 부원장 말씀은 법은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또 반작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나부터 단계별로 해나가자는 취지.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개혁 안 하면 아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처음으로 걸어올린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낙선 이후예요? 네, 낙선 이후에 걸어올리는데 만약에 이걸 바꾸면 젊은 청 입장에서는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고갈고갈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당장 자기 소득의 지금 9%죠. 이걸 13%로 바로 올려야 되잖아요. 내는 건 바로 내는 거예요. 받는 건 몇 십 년 뒤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고갈이 안 되고 보장이 된다는 그것도 없이 젊은 청한테 무조건 올리자. 이거는 좀 상당히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모든 게 구조개혁에는 다 돼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될 때 올리더라도 납득이 되지. 지금 보험료부터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연금액이 몇 십 년 뒤에 받는 거고. 돈 먼저 내라.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옛날에 3%부터 시작했거든요. 너무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죠. 외국에 보니까 30% 내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9%에서 13%인데 따라서 13% 설득하려면 뭔가 미래 비전을 연금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연금개혁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런 여당의 속내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것만으로도 좀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여당 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은 꼼수와 야당의 그다음에 어그로까지도 다 수용하는 게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집행자잖아요. 집행하고 책임지는 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버넌스 파티라고 하잖아요. 야당은 어게인스 파티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안아야지 많이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연금개혁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단초를 깨야 됩니다. 단초를 깬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정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야당이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지적처럼 청년 세대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익관계가 상충된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야당은 지금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더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건 살아보지 않은 미래 40년, 50년 우를 예측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바꾸고 바꾸고 자주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주 바꾸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22대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이 논의가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매번 정권 때마다 이거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국 22대가서도 해결을 못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의 성격이 뭐냐. 이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런 공적 부주 성격이냐. 아니면 사회보험처럼 노후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왜 보험회사에 민간 보험에 들어서 노후 대비하면 되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느냐.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사회보장보험이었거든요. 따라서는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자꾸 공적 부조로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누어주는. 그건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마이네라 13%. 그리고 나중에 조금 받아가면 소득을 재분배해버리는 이런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의 성격이 뭔지 이걸 제대로 규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넘어게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 1%에 따라 고갈이 몇 년 늦을 텐데 제가 여러 군데의 미국,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여러 군데의 세계 연금이 있잖아요. 그 비함이 아마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낮을 겁니다. 어떻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통해서 올리는지. 오히려 이런 부분도 진짜 고민해진다. 이러봅니다. 본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익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는 입장, 국민의 입장은?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편차가 큰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도 금방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까지 안 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합의된 문제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수익률 문제는 결국은 공공부문 개혁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공단이 실제로 수익률을 낼 만큼 경영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연구공단의 운영 방식이 글로벌 사회에 맞느냐는 문제. 이거는 진짜 저는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라서 정부 여당이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의료계획 때 보면 계속해서 논의 잘하다가 뜬금없이 2천 명을 확 던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국회에 이것을 안건을 던져가지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논란 만들어가지고 국민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2천 명 의사 딱 던져가지고 극단적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맞대고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에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정략이니 뭘 이걸 가지고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당답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출발하자. 좀 더 고민하고 출발해보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한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틀 남은 21대 국회 막판 최대의 화두로 연금개혁이 떠올랐죠. 이 얘기인데요. 여야는 처리하자 말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4년 가까이 뭐 했는지 벼락치기를 해서 끝내자. 아니다 다음 시험 때 하자. 이렇게 보이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형우 기자. 국회의장과 야당은 연금개혁, 구체적으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오늘 추가 논의가 있습니까? 잠시 뒤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대 대표가 만납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어렵게 합의를 본 보험료율 13%,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수개혁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모수개혁만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담은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모두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을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하는 건 세대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한 뭉통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로는 국민연금 고가를 막을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건 얕은 속임수라고 일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모수개혁 아니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잠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돈 오문 팬심, 결국 수갑을 차게 된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장가 기자, 일단 금요일 날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고, 그런데 그 직후에 보니까 김호중 씨 학교폭력 제기한 유튜버들을 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최근 김호중 씨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향해서 저 XX, 내가 무조건 죽이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희생해서 죽여줄 테니 너희들은 즐기라면서 해당 유튜버를 해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는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도 넘은 팬심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임재현 변호사님. 딱 봐도 도를 넘은 겁니다. 팬심이 도를 넘었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왜 살인 예고글 같은 부분,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겠다, 내가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겠다,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정인을 딱 겨냥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요. 이런 사긴 예고라든가 어떤 협박성 글을 올리게 되면 이 자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문화처럼 댓글 달기가 조장이 된다면,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좀 교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영 교수님, 일단 일부 김호중 씨 팬들은 김 씨가 구속된 직후에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게 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뜻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성명문의 내용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다시 좀, 김호중 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지적을 하신 바보의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을 마라톤처럼 그야말로 세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재 사건들을, 사건으로 덮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지금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집중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치적 기획이 뒤에 사실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성명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던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죠, 팬심 같은 경우에는 믿고 싶은 바를 계속 믿고 싶은 거고, 본인이 생각했던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의 행동 자체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한 일종의 다른 합리화 기재들이 사실상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사실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또 정치인들에게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그러한 주장을 정치권에서 먼저 꺼냈던 경우도 있었죠. 문재인 정권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화성 연쇄 살인범이 등장을 해서 지금 특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때 아마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이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 시대에도 세월호와 관련된 특정인에 대한 추적, 그런 언론 보도가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지나치다 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시기에도 FTA에 관한 여러 가지 논점에 있어서 강력 사건이 많이 등장을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음모론의 소재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학습 자료로 삼아서 지금 성명서에 이렇게 의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저희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스타가 어떤 의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취재해 가면서 알아보는 이런 취지로 계속 방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김호중 씨가 잘못한 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구속도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게 팬들이 무조건적으로 감싸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호중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기 전내, 그냥 좀 불우했던 그런 환경들이 드러나면서 인간 승리의 아이콘, 이런 이미지로 좀 자리를 맞이긴 했거든요. 그랬죠.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 특히 경연대회에서도 큰 그런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팬들로 하여금, 또 국민들로 하여금 감동과 희망의 그런 아이콘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사실 많은 구설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학교 폭력 사안이라든가 전 여자친구 폭행 문제, 불법 도박에 관련됐다는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다가 이번에 정말 큰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어서 결국 구속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정말 감동과 희망의 아이콘에서 이런 안 좋은 일로 연루된 이 과정까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팬들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팬심은 정말 팬들 중에 극히 일부, 정말 극소수의 팬이란 생각이 들지만 또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안타까운 실망감, 배신감,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장 심사 직후에 김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번 그 장면 보고 오시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명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막 뒤로 가세요. 네, 일단은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걸 입증해야 하고 그런데 유흥업소 직원의 진술도 있고 CCTV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 일단은 김 씨가 원래 나는 비틀거린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건 원래 비틀거린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마 위험 운전 치상이 사실상 술이 이유가 돼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갖고 있는 영상, 휘청거리는 모습은 술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휘청거리는 이런 비틀거리는 모습이 술 때문에 당일 유일하게 생겼던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그와 같은 걸음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술 때문에 그때 유형 운전을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술 때문에 운전을 못한 게 아니고 소위 휴대폰에 이어폰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을 만지다가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운전의 사고가 났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 또 사실은 반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걸음걸이 분석을 의뢰하고 아마 국과수에서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법의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걸음걸이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5자형으로 많이 걷기도 하고 8자 걸음도 하기도 하고 또 걷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맞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원형하게 되면 김원중 씨가 평소에도 정말 그렇게 걸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 평상시에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 술에 의한 것 때문에 법의 분석 결과 이것은 특별한 당일의 행동이었다라고 반증을 하게 되면 변호인의 주장 자체가 사실 탄핵되게 되겠죠. 그러면 평소에도 조금 비틀거렸다, 휘청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중 스타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까? 지금 그런 시도를 지금 경찰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0년 전에 이 새로운 감정기법이 개발이 돼서 얼굴이 특정 안 된 범인을 사실은 유죄 판결로 받게 되는 증거 능력을 인접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것을 변형해서 반박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음주운전이라고 0.03%의 결정적인 수치가 없어도 결국은 운전 자체를 잘 못할 만큼 술에 취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판례에서도 그렇군요. 말이 어눈하다든가 걸음걸이가 휘청거린다든가 술 먹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건 0.03%의 수치가 아니더라도 운전 상태에서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기 때문에 법보행 증거가 이것에 경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24일이죠. 금요일 날 피의자 신문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김용영 씨한테.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왜 지금 김호중 씨가 구속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죄이지만 사실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만약 도주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자면 영장방송단 판사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김호중 씨가 막내급 매니저에게 운전을 대신한 걸로 해달라 여러 차례 권유를 했고, 막내 매니저가 두려워서 거절을 했고, 다른 매니저,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결국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결국 범인을 도피하게 한 범인 도피죄 부분과 연관이 되게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막내 매니저는 음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뺑소니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도 되고, 김호중 씨 본인은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사람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뜻이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꾸짖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호중 씨가 단순히 방조한 부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입, 교사한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단초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모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김호중 씨를 떠나서 다른 일반인들 이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보면 위험 운전 취상, 현저하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사실 최대 징역 혐의만 놓고 보자면 15년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범인 도피 부분도 교사로 인정이 된다면 원래 범인 도피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하죠. 그런 수단으로서 음주운전 사고 과정에서 본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른 사람, 대부분 가족에게 이런 걸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 사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중한 상태, 중한 상해의 결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도라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보통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 SD카드 같은 부분을 없앴다고 하는 부분이나요. 그리고 애초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구속위기에 다가가서야 음주를 했다고 자백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음주량 같은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려고 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혐의점들, 위험운전 치사상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씨의 구속 후에 더 곤욕을 치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장갈 기자, 김천의 김호중 소리길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 당장 철거하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김천 예고를 졸업을 해서 김천 예고 일대 100m 구간에 김호중 씨 벽화 그리고 포토존이 있는데요. 전남 진도군에서 송가인 길을 조성해서 이게 큰 효과를 본 것에 자극받아서 김호중 씨를 김천시에 적극 홍보하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는데 매년 1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는 15만 명이나 김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천시의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자 한 두 대씩 이래 마차가 돌을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에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주말 사이 거치면서 김호중 씨와 반대로 미담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누구죠? 바로 임영웅 씨인데요. 지난 주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었죠. 이런 가운데 한 SNS에는 어르신 관객의 자리를 안내하는 진행요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자마자 업고 자리를 안내해줬다면서 진행요원을 저렇게 칭찬하는 글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실제로 보면 콘서트 시작 전에 저렇게 젊은 남성이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관객을 업고 가파른 객석 계단을 오르면서 저렇게 자리까지 모셔드리고 있는데 진행요원의 노고에 주변 관객들이 일제 입금료와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임재현 변호사님, 굉장히 트로트 가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좀 대비되는, 안타깝게도 대비되는고 상반되는 모습인데 임영웅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좀 미담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왔던 가수예요.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미담도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콘서트 리허설 연습 과정에서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 가는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자 직접 이제 참여를 돌렸다 이런 미담도 전해지긴 했거든요.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이 임영웅 씨가 직접 돌린 건 아니고 소속사 차원에서 돌렸다 이렇게 좀 겸손한 표현을 해서 더 큰 칭찬을 받았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콘서트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따뜻한 그런 방석 같은 부분도 다 준비해놓고 방석도 집에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놓기도 하고요. 대기하는 공간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놓는 건 물론 콘서트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아주 크게 표지판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임영웅 씨의 미담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담 얘기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시는 걸 볼 수가 있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졌던 부분입니다.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주말에 거치면서 반박을 해서 많은 내용이 해명이 됐다고 했는데 또 전 직원들이 재반박을 주말 사이에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었죠. 강영욱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55분간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억측과 비방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실 공방,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강영욱 씨의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나가면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55분간의 해명, 저희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그런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기본급과 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드려서 그건 사과드릴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저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정말 많은 허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강현욱 씨 부부 입장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재반박이 나오면서 어,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반박이 계속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일단 CCTV 문제부터 보면 강아지 물품 도난 확인용이었다. 이거 아니다, 감시용이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반박도 PPT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복한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강현욱 씨 입장에서는 CCTV 설치는 순전히 방법 목적, 예를 들면 누가 침입을 한다든가, 누가 훔치러 들어온다든가 또는 개와 관련된 사고 이런 걸 막기 위한 이런 적법한 CCTV 설치였다. 이것은 꼭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실제 강아지도 오지 않는 예를 들면 잠원의 7층에서는 사무직원만 있었는데 여기에 CCTV가 7개나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 지하도 사실은 강아지가 접근도 안 하는데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사찰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강현욱 씨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수리기사까지 보내서 사실은 실제로 관찰을 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봤다, 시절을. 결국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방법용하고는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정작 있어야 할 현관 등에는 사실상 이게 방법은 가짜였다. 사실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유약하게 되면 핵심 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일단 CCTV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현욱 씨 안에는 변호사한테 좀 자본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CCTV 원래는 기본적으로 방법 목적이잖아요. 어떤 출입 같은 과정에서 다른 타인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회사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 거의 모든 회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과 더 나아가서 CCTV 설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출퇴근 기록 같은 부분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런 부분, 직원들의 사생활에 관여되는 부분까지 CCTV로 함께 볼 수가 있다면 이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이런 직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그 자유가 또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례를 보더라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노사관의 노사 측에서 이 부분, 너무나도 개인을 사찰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CCTV에 대해서 비닐봉지로 가려버린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도 그 한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언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 교수님, 일단은 강영욱 씨는 나는 요구 원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직원들은 녹취파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폭언의 어떤 수위를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제3자의 일시젠 증언의 신빙성, 이것을 나중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는 강영욱 씨 자체는 그것은 내가 한 말로 절대 아니고 내가 쓰는 단어도 아니고 내가 화내는 방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반면 지금 직원들은 두 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얘기에 관한 직접적인 녹취도 당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그 부인이 내가 마치 그러와 같은 그대로 표현을 빌면 기어나가라, 숨 쉴 가치도 없다.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끔 평상시에 가스 라이팅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직접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일단 폭언이 담당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녹취록의 존재의 유무도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폭언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반박에, 재반박까지 증당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사실관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신저를 엿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보면 이 교수님 이거 보면 강혁 씨 부인 입장에서는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직원들은 안 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조롱, 이런 마음 자체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들을 아끼고 이렇게 귀여워해서 아들 사진도 본인의 책상 위에 이렇게 놓아뒀다. 그러니까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혐, 이런 얘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복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뚱뚱한 이런 훈련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사진 내려야 된다. 이러한 표현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이 된 것인데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강 대표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조롱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남혐, 여혐 또 이렇게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계속 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입니다. 1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혼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SK 주식의 절반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아버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과거 SK그룹에 전달됐다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양측 불복과 노 관장의 항소건으로 열린 2심 재판인데요. 3개 이혼 소송, 두 사람의 출석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와 어더워 미니진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더워 소속의 걸그룹 뉴진스가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새 더블 싱글 앨범 하우스위트로 컴백해 앨범 발매 첫날에만 81만 장 넘게 팔리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스. 여러 대학 축제도 참석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어더워 측은 뉴진스가 앞으로 5월 동안 총 7개의 대학 축제가 예정돼 있다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곳의 대학 축제라면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기부금이 될 것 같은데요. 애홍에도 굴하지 않고 음원 차트를 휩쓰는 건 물론 선행까지 실천하고 있는 뉴진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